자켓 노령님 노령님 환약하시게 노령님 밀러도 희망하고 희망 질렀지 무심 운명인지 오늘밤 노령님 고백합니다 노령님 짱짱합니다 오오오오 사랑하면 안되나요 추억 안되나요 참고 영장 입니다 도령님 오시는 날 도령님 오시는 날 내가 처음으로 죽으세요 도령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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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계신다 사랑하면 안 되나요 추억하면 안 되나요 상놈이 없지 않나 도련히 오시는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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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요? 지금 40분 손 들어보세요 40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발냄새 많이 나시던지 에? 지금 앉아있어 이 시키야 두려워 후레시가 어디있어 시키야 LED 달라고 해야지 이 새끼 상대 욕 처먹어 딴 거 아니고요 이거 사신분들에게 저번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에 무점이나 습진 있으신 분은요 오늘 저녁서부터 딴 비누 쓰시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들 미지근무 한 물에 여러분도 한번 씻어보세요 딱 일주일만 지나면 무점이나 습진 또 거기다 냄새 나는 거는 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뒤에 정가편화 이거 국내산이라고 정확하게 행조비누 99% 여러분들 악취 제거 뿐만 아니라 기름때 제거로 돼 있습니다 이거 뭐로 만드느냐 식물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술력으로 해서 여러분들 모든 게 여러분들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제가 이거 가진 게 100개입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50분이 가져가셨는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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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